지금 최정희 올인을 걸었어요 여러분 말도 안되는 올인을 걸었습니다 말도 안된다는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 치중간수는 블루스팟이에요 인공지능의 블루스팟인데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소름끼치는게 엄청 손해거든요 집으로 거의 10집 손해인데 이걸 했다는건 뭐냐면 손을 빼고 잡으러 가겠다는거에요 잡으러 가겠다는거 와 진짜 지금 이쪽을 뭐 나를 잘 씌우던가 여러분 지금 잡으러 가겠다는거에요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이거를 붙여서 잡으러 갈수도 있을거 같아요 이걸 둬서 끊어가는게 있으니까 받으면 이런식으로 이게 여러분 이 치중간수가 무슨 의미냐면 이걸 왜 했냐면 그렇지 제가 맞잖아요 큰일났어 근데 여러분 제가 제가 최정의 수를 뒀는데 제가 최정의 수를 마쳤는데 여러분 이건 인공지능의 추천수가 아니고 저의 추천수에요 저의 추천수인데 현혹 스팟을 두니까 갑자기 그래프가 떨어졌죠 와 최정의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천천히 이게 전부 마이크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 못하신다는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뭐 마이크는 일단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방송의 해설을 한번 볼게요 여기 부분을 볼게요 일단 천천히 가볼게요 여기를 도대체 왜 둔거냐 이걸 왜 둔거냐 자 여러분 이거는 쉬워요 지금 이렇게 잡으러 갔을 때 단수를 치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잡으러 갔을 때 요 교환이 돼있으면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둔겁니다 이것 때문에 백이 못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이 교환이 돼있는 순간 거의 살아있다 이거죠 근데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잡으러 가는거를 지금 최정선수 여기도 여기 둔다는 얘기 여기 이거 아 이쪽 이렇게 쌍립 형태로 안에서 절대 두지 못나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렇게 잡으러 가는 순간 그래프가 점점 점점 약간 줄어들었다 그래야되나 약간 줄어들었는데 인공지능이 지금 약간 정신을 못차리고 있거든요 지금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데 진짜 미치겠다 자 자 일단 보세요 여기서 이거를 백은 이건 둬야 됩니다 이 자리를 둬야 돼요 이렇게 자 이때 백이 안에서는 두집이 날 수는 없어요 바깥으로 네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러면 이 흙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일단 이건 안된다고 했죠 이거는 아까 형태로 안되죠 근데 백이 좋은 수가 있는게 여기다 갖다 붙이는 수가 있어요 여기 여기 최종 변상의 선수도 아마 이 수를 보고 있을 겁니다 이 2로 붙였을 때 만약에 이쪽으로 받아주면 이쪽으로 받아주면 이런 식으로 받으면 여기를 일단 저치거나 또는 이거를 찝고 끊어서 막으면 단수를 치고 늘면 이거 문제 생기죠 이거 문제 생기죠 여기 두면 여기 둬서 이건 문제가 생기죠 이게 자충이라서 이쪽을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맞죠 이걸 두고 여기를 둬도 안되죠 여러분 이게 문제네 아 일단 거기 늘었구요 야 여기 다시 한번 또 시험에 들게 합니까 야 이쪽으로 이렇게 안 잡으러 가네요 이렇게 잡으러 가는게 더 확실한데 여길 늘었어요 이거는 백에게 선택권을 주긴 좋습니다 백도 이거 단수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지금 물론 이 세점이 죽으면 바둑은 나쁘죠 예 바둑은 나쁜데 자 변상의 선수가 과연 여기서 그냥 올인으로 갈지 지금 인공지능의 추천은 이걸 단수치고 결론은 뭐냐면 이것까지 해놓고 예 도망가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받아주면 안된다 예 받아주면 안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변상일의 평소의 스타일이라면 저는 이거 왠지 받을 것 같아요 받고 이걸 잡으러 갈 때 저는 이 붙일 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여기를 치받아서 아까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두고 이걸 둘 때 막는 거는 단수치고 늘어서 이거는 안된다고 했죠 그런데 백이 여기서 이거를 저 치는 수가 있다 막으면 이어서 단수치면 있고 여기를 두면은 여기를 두고 이때 백이 여기를 파워해야 되는데 패를 들어간 다음에 패가 아니고 따낼 때 다시 따내면 백이 여기를 연결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끝이죠 흙은 살았고 중앙 백이 다 죽은 거죠 야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백이 지금 받는 게 아니야 조금 더 볼게 여기를 두면 이걸 받고 여기도 여기도 받고 이걸 두고 이걸 두면 여기를 뒀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는 역시 여기 때문에 살고요 여기 때문에 살고 이거였는데 이수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수가 있어서 단수치면 이어서 근데 최정 선수가 이건 무조건 받죠 왜냐면 저 치중 가능수를 뒀다는 얘기는 이걸 받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변상에 괴로운데요 그러면 네 변상에 괴롭습니다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 받았어요 받았어 받았어 잠깐만 변상의 남자네 여러분 다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다 잡으러 갔어요 다 잡으러 갔습니다 이게 맞죠 자 지금 그래프 상으로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최정 결승 갔다는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 상으로는 그래요 인공지능 상으로는 백이 사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는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여기는 이 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수 때문에 여기를 찝고 끊는데 이걸 막으면 단수치고 늘어서 이거는 여기를 둬서 이거는 흙이 걸립니다 예 흙이 걸려요 자 그런데 이때 이때 이 밑으로 젖히는 수를 찾아내면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여기를 두고 막을 때 여기를 두고서 단수칠 때 이어서 잡으러 이게 있긴 하네 이게 있긴 하네 밑으로 젖히는 데 이걸 막아요 그러면 수순이 안 나와 큰일 나 이거 뭐 난리 났는데요 여러분 와서 지금 특종이거든요 이거 특종 오려면 지금 지금 와야 돼요 지금 출발해야 돼 차도 막히니까 차도 막히니까